나 너같이 그지같은 애랑은 결혼 못해 뭐..뭐라고? 너랑은 결혼 못한다고 이 나쁜 자식아 야 너랑은 더이상 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? 나 너한테 결혼하자고 한거야 그래 너랑은 결혼 못한다고 그러니까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진짜 왜그러냐? 도대체 이유가 뭐야? 이유? 방금 말했잖아 넌 거지 날라리의 나쁜 자식이라고 너한테 세상 모든게 다 장난이지? 다 우습지? 너나 시험 떨어졌다고 한거 때문에 그러냐? 얘기했잖아 니가 안받아줄까봐 그랬다고 아니 그게 뭐 어떻다고 너 진짜 이상한 애다 넌 다른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했든 너랑은 상관없어 그저 너밖에 모른다고 이 나쁜 자식아 에이 진짜 내가 뻥 좀 쳤다 쳤어 그래서 누가 상처받았어? 누가 죽기라도 했어? 죽었어? 그래 죽었어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빨리 나가 너랑은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못 나가 내가 왜 나가? 내가 뭘 잘못했어? 지가 먼저 결혼하자 그럴 땐 언제고 너 진짜 웃기는 해야 난 때려 두고도 못 나가 나가려면 니가 나가 마음대로 해 그래 니가 안나가면 내가 나갈거야 마음대로 해 빨리 나가 니가 나가 쉬는 사람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해라 야 야 마음대로 해 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내 마음대로 하며 내 마음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내가 남자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거야 내가 누워 내가 내가 이끌어